오, 이번 판에 또 레딕스 잘 나오는데? 대단한 팩이로구만 어? 알틴인데? 얘는 유쿨뚝인데 쟨 알틴이라 이거 위험한데? 소음기를 깨고 왔어야 됐나? 쏘면 바로 들깰 것 같다 됐다, 안 들켰다 아 화면 안 돌아와서 진짜 위험했다 당연히 잡았네요 아우 와우 어? 달달한데? 어? 다 비싼 총인데? 어? 안 보여,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였어 아, 확인 야, 반동 너무 친다 뭐지? 내가 뭐 파츠 하나가 빠졌나? 운동 왜 이렇게 심해? 피스 거품 아 이러면 또 챙겨갈만 하지 옐로우 여기 확인하고 블랙 확인하고 탈출할게요 오 레덱스 하나 더 아 이번판 너무 맛있는데? 장난 아닌데? 큰일났는데? 레덱스 두개 무장해 그냥 후후 여기서 하나 더? 어이가 없네 저 손잡이도 비싼건데 주사기에 총알에 장비 유클라스 완전 뚠뚠하게 먹고 검틴에 레덱스 두개까지 완전 달달하게 먹고 나갑니다 흠 후 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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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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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